오한별 저렇게 막 이쁜데 안 좋아하는 게 쉽나 싶기도 하고. 봉태선이 요즘 한가해? 드디어 오 팀장님께 고백하려고 하십니까? 그가 뭐 뭘 좋아하지? 또 한 번 붙자고? 아니, 근데 어떻게 맘을 쏙 빼놓고 지들끼리 집들이 하지 바로 옆집인데? 오 팀장님이랑 같이 보니까 오늘은 더 예쁘네요. 일주일 이내 키스한 사람 처벌. 설렜다며, 두근거렸다며. 뭐가 문제입니까? 될 일 없네? 될 일? 지금 이거 너 때문에 뛴다고. 곧!...